트레이닝에 포착된 검은 슛, 아이언맨 같은데요. 20분만 운동하시고 6시간 동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분만 6시간. 저 20분만 돌려주세요. 팔, 다리, 엉덩이에 EMS 슛을 장착한 후에 레이저 빔. 어때요? 지금 방금 엄청 멋있었죠? EMS 트레이닝은 저주파를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요법인데요. 슛을 부착한 곳에 평소보다 힘이 2배 이상... 슛을 입고 하니까 몸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뭔가 좀 더 힘들어요. 입고나서 딱 20분 해봤거든요. 온몸이 젖더라고요. 내 몸 같지 않아요. 20분만에? 아니, 우리 슛에 왜 이렇게 캠핑카가 많지? 날이 따뜻해질수록 운동과 함께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잠이 솔솔올 것 같은 아늑한 침실. 그리고 손에 물 묻히고 싶은 싱크대까지. 캠핑족들의 로망, 캠핑카를 체험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캠핑 용품들도 이렇게 진짜 같이 되어 있어서 참 재미있고요. 다양한 카라반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보입니다. 함께 레전드 스포츠 즐겨보는 거 어떠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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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